자, 이제 돌아오시겠어요. 무대 위로 가뜨립니다. 어쩜 저렇게 걸음걸이도 없었고 좋습니다. 무대 위로 가뜨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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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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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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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왕의 옷이지요. 용포는 조선시대 임금께 서 있는 의복으로 오늘 멋진 무대, 모델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김윤철 달성군 재경 향후의 회장님이십니다. 아주 고운 차트를 뽐내고 계신데요. 예, 근엄한 표정까지 완벽하십니다. 예, 근엄한 표정까지 완벽하십니다. 예, 근엄한 표정까지 완벽하십니다. 제가 소개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잘못 드렸는데요. 앞서 나오신 분이 김윤철 달성군 재경 향후의 회장님이시고요. 자, 윤영현 대한노인의 달성군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또 왕의 옷을 입고, 아, 바뀌었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김윤철 달성군 재경 향후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영철을 입고, 거짓 모델을 걷고 계십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로 의복을 입고, 모델로 활약해 주고 계신데요. 어떠십니까? 아, 네, 곱습니다. 자, 멋진 폰을 포즈 한번 보내주시고요. 왕의 홀레복이지요. 멋진 의복과 함께 무대 위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태로 걷고 있죠. K모델의 위상을 또 달성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셨지요? 달성군하원 원장님, 백상천 원장님 버즌로드를 갖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ёл스러운 원장님 버즈 한글자막 by 한효정